안녕하세요. 백령도와 제청도에 겨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제청도에는 총 5분의 지질공원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진포 선착장에서 근무하시는 지질공원 해설사인 김옥자 선생님을 비롯하여 용여해변과 광난두 정자각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친절하시고 명확한 설명으로 제청도를 여행하는 1박 2일 동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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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해변 농협해변에 위치한 나이테 바위의 모습입니다. 지층이 수직으로 선후 풍화와 침식으로 현재의 고목나무 나이테처럼 모양이 형성이 되어서 나이테 바위라 부르고 있습니다. 지층이 수직으로 선후 풍화와 침식으로 선후 풍화와 침식으로 선후 풍화와 침식으로 선후 풍화가 되었습니다. 지층이 수직으로 선후 풍화와 침식으로 선후 풍화와 침식으로 선후 풍화와 침식으로 선후 풍화와 침식으로 선후 풍화가 되었습니다. 지층이 수직으로 선후 풍화와 침식으로 선후풍 kasihía takżeיך 선후 풍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 Sameeów 상품과 같은 파관리의 예 μπο vendors FORM 주제를 지원합니다. 이때 가 definitely게 바위의 폴명까지 Dabeiину 전히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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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라 불리는 옥중동 고려사마제는 사막의 이동수단인 낙타 조형물이 있어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바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풍과위와 매바위의 모습이 아주 멋집니다. 아쉬운 것은 관계에 의해 흐릿한 것이 아쉽습니다. 갑축도는 왜 갑축도인가요? 학축도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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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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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대청도에서 1박2일 동안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